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때 사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면 자주 하던 인사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인사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부자되세요 라는 인사한 말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된 후에 2002년 정도에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광고 카피 문구를 이렇게 냈습니다 부자되세요 그 후로 이 문구가 굉장히 인기가 얻게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되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었죠 여러분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우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부터 자세히 보면은 주식, 코인, 부동산 등등 벼락부자, 벼락거지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일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성경도 오늘 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부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를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23절의 말씀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명제를 꺼내셨어요 그 명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이 어렵다라는 명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명제를 꺼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다라고도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명제를 뒷받침하시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꺼내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비유였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우 쉽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 표현이 진짜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파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어떤 의미로 낙타와 바늘기를 얘기하셨으며 또한 그러한 비유를 통해 진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는 사실 몇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해석에 따라 예수님의 의도가 달리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참 재미있는데요 몇 가지의 해석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에요 즉 말 그대로 덩치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라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0%입니다 제로예요 불가능합니다 덩치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 성경에 동물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큰 동물을 지칭할 때는 소, 낙타가 주로 꼽혔습니다 즉 성경 안에서 당시 중동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타라고 하는 것은 큰 동물, 덩치가 커다란 동물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당시 큰 동물에 속한 낙타가 바늘귀, 바늘에 실이 들어가는 구멍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첫 번째 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이죠 첫 번째 해석,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해석은 이 낙타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당시 여러 가지의 원어가 존재했는데 이 낙타가 원래는 낙타가 아닌 다른 단어였다라는 해석이에요 당시 단어들을 보면 여러분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밧줄과 낙타의 원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하고요 발음상으로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간혹 신학자들은 이러한 단어, 밧줄과 낙타가 구전되고 구전되고 구전되어 오다가 번역상의 오류로 생겨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원래 낙타가 아니라 원래는 밧줄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이런 해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것도 0입니다 제로예요 바늘을 밧줄에 꽂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밧줄을 바늘기에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의 종류에서 제일 크고 굵은 밧줄을 바늘기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역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해석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세 번째 해석은 이번에는 바늘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로 당시 옛날 사람들은 성곽을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곽은 넓어지고 높아졌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성곽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사람들 가정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방어의 개념이 많은 거주 형태가 바로 성곽의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성곽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독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택을 짓고 그 주택 앞으로 담벼락을 짓죠 그 담벼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외부인으로부터 쉽게 들어오는 침입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즉 성곽은 방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성곽을 만들어 거주하는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해가 뜨고 있는 낮에는 성곽에 있는 문을 다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나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밤이 되고 해가 지고 나면 성곽에 있는 문들을 모두 닫았습니다 원래 그 성곽의 목표,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밤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성곽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은 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한두 개쯤은 존재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쪽문이라고 부르고요 조금 더 친밀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개구멍이라고도 부릅니다 옛 이스라엘 성곽에도 그와 같은 좁은 문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큰 문이 아니라 밤이나 문이 다 닫혔을 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작은 문 말이죠 이스라엘도 그것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이것에 기인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할 때 이 바늘귀가 성곽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쪽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낙타가 과연 이 쪽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낙타가 그 쪽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답이 없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낙타는 봉이 하나인 단봉 낙타가 있고요 두 개인 쌍봉 낙타가 있습니다 등에 봉이 한 개이든 두 개이든 동일합니다 그 봉은 다 지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낙타가 오랫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이 등에 있는 봉으로부터 지방을 영양분으로 흡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낙타의 등은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저장장치예요 그래서 긴 시간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낙타의 높고 큰 등은 그 봉은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영양분이 소진되고 나면 낙타의 등은 평평하게 되고요 낙타의 몸 자체가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아진 낙타가 겨우 그 쪽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조금 더 넓어지고 융통성이 생겨요 부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축적해놓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소진하고 다 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로였는데 지금은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이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쓴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 바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 부자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영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포기한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답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내어 놓는 것은 참 쉬워 보이고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해야 하는 부자 청년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즉 세 번째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해석을 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해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에 대한 구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로냐 아니면 조금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을 뿐 세 가지 해석 모두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 이야기는 단순히 부와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부자는 악인이고 재물은 악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대척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고 1차원적이지 않아요 단순히 부자는 잘못된 사람이다 부자는 악인이다 라고 치부하고 오늘 본문을 보기에는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악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낙타가 악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동 사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타는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질문의 시작점은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와 가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는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낙타의 태도와 낙타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낙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소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소는 주인의 밭을 갑니다 군말하지 않고 농사일을 돕지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 소가 죽어서는 자신의 고기와 뼈를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죽까지도 주인에게 내어놓아요 중동지방에 있어서 낙타도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낙타도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낙타가 죽어서는 주인에게 고기와 자신의 가죽을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털까지 끝내 주인에게 제공하고 말죠 낙타의 돌로 짠 옷과 이불과 카펫이 중동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타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낙타의 일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견뎌내면서 주인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면서 주인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낙타는 희생하고 희생합니다 충성하고 충성합니다 그것은 모두 낙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자신의 주인을 위한 삶이에요 낙타는 그렇게 평생을 주인을 위해 살고요 그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털을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낙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입니까? 낙타는 죽어서도 한 가닥 실이 되어 주인을 위해 바늘 귀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를 보면서 이러한 속담을 말하곤 했습니다 낙타는 죽어서도 한 가닥의 실이 되어 주인을 위해 바늘 귀로 들어간다 즉 낙타가 평생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내며 마지막 죽어서까지 주인을 위해 영광스럽게 바늘 귀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낙타의 삶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부자는 나쁜 존재이다 재물은 악한 것이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타가 평생 주인을 모시고 섬기며 희생하며 충성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자신의 털까지 바늘귀로 들여보내며 주인의 일부가 되었던 것처럼 주인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낙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주인을 위해 충성하기만 한다면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가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2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심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주님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자신의 주인이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껏 평생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위해 살다 보니 물질만 생각하다 보니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1순위로 살아가다 보니 나의 재물이 쌓이고 나의 부가 축적되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삶의 주인이 물질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부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다른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소유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낙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무엇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신앙의 연수를 쌓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의 삶의 성공과 번영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자녀가 주인이 되고요 나의 시간이 주인이 되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운 부자가 바로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의 성도 여러분 낙타는 오늘도 바늘 귀로 들어갑니다 주인을 위해 평생을 살고 결국 자신의 마지막 털까지 바늘 귀로 들여보내는 낙타는 결국 주인의 소유가 되어 주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바늘 귀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명확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드리고 드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바늘 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광석교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낙타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에, 나의 시간에, 나의 생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백성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